안녕하세요 부케나이니어 원장 수영석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석 원장님이 강의한 경추 교정을 하기 전에 경추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는 JS 신현기법과 피규어 8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JS 신현근현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교과서적으로는 첫번째는 측굴, 옆으로 옆으로 상압관전돌기를 측굴에서 풀어주고 두번째는 6번부터 2번까지 돌리고 해서 회전을 재선시켜주고 마지막에는 상압관전돌기 양쪽을 걸어서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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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하는게 교과서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실용적으로 한다면 신전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축구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피규어 8에 올라받아서 이렇게 하면 JS 기법, 신현기법을 다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순간교정이라고 하는 하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래의 유연함을 목은 찾게 됩니다. 오히려 우회전 더 나와졌죠? 그렇게 갑니다. 자, 거기까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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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